유해상의 신통할 유해상의 신통할 2023년 4월 25일 유해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해상의 신통할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화는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변함없이 아침이 뭐 그리 신이 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요즘은 이런 아침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신통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없던 태블릿 PC도 하나 갖다 놓고 했는데요. 소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읽어드리진 못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저한테 원하는 것이다 아니면 필요하신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날그날 제가 체크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님, 젠제님, 민트님 모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신통화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전남 남서부 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 남부지방 오후에 강원 남부와 충청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를 포함해 5mm에서 많은 곳은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광원, 중북부, 서해 5도에는 0.1mm 비만의 빗방울이 흩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 낮아서 좀 쌀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전해드리고요. 현재 시간 6시 32분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잊지 않고 서울의 소리, 유해상의 신통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해상의 신통화를 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25일 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해상의 신통화를 뉴스 출발합니다. 오늘도 아침 단심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3주 연속 하락해서 1%포인트 내린 32.6%를 기록했답니다. 여전히 리얼미터 후하지요. 아무래도 윤석열은 리얼미터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다음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의원 50억 클럽, 산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답니다. 뭔가 확인해야겠고 이러다가 심평이 얘기한 것처럼 탈탈 털어도 깨끗하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고위에 참석한 태용호 의원이 정광훈 목사에게 조용히 있어달라고 했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태용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참 열나 웃기지요. 아무래도 정광훈이 조용히 빤스 한번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김일성에게 배운 태용호 징계가 아니라 퇴출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저는 조만간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태용호 의원을 남측 특사로 북에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꺼이 조국을 위해서 가주지 않을까요? 다음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귀국길에 국민과 당원께 송구하다고 했답니다.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과연 이게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조롱당할 일인가 싶어요. 말을 하자면 길어질 것 같아서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젊은 MZ세대 한미동맹 피부로 느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양반들은 왜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꼰대 할배 소리 듣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무개념 인터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뭐 그야 대한민국 대통령 맞기는 하지요. 그게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교민들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라고 했답니다. 참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윤석열은 지금 러시아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러시아 교민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의사하고 있는 과학 방역 각자도생 이게 살 길 아닌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한동훈 청담동 의혹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서면 조사했답니다. 김의겸을 서면 조사했으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두고보나 만하겠지요. 아마도 그걸 형평성이라고 우기는 귀여운 짓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재명, 돈봉투, 송영길, 윤관석 질문에 김연아는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김연아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찰떡까지 믿어주는 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늘 단심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님, 태용호 간첩신고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간첩신고하면 얼마 주죠? 옛날에는 3천만 원인가 그랬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통할 소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박미의 여야 기대와 우려가 크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으로 박미길에 오른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미 성과에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간의 외교 성과가 미진했다며 이번엔 국익 중심의 외교에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무슨 철부지 학교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참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야당 둘 다 기대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발 사고만 치지 마라 그런 마음일 텐데요. 속내는 조금 다르지만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일본 무릎 꿇고 용서할 필요 없다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해당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지와 비국 방문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고 합시다. 근데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그리고 당신이 뭔데 받아들이고 말고를 정한다는 건지 진짜 웃기는 짜장 아닙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송영길 무슨 개선 장군이냐 비난했다는 게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에 대해 마치 개선 장군이 입국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태용호 의원은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응하겠다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며 봉투남 송영길 개선 장군인 줄 아시나라고 했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수사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빨리 들어오니까 많이 놀라신 모양입니다. 하여간 국민의힘 장단은 무단굿 장단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두 타다가 발 베일 때까지 남탓하는 게 이 사람들 버릇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네 번째 소식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북한 눈치를 보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실로 차원이 다른 동맹을 맺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적 국익도 잘 챙겨주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품돈 벌겠다고 큰 거 다 내주고 오면 그게 무슨 영업사원입니까? 설마 잘하는 짓이다 이걸 칭찬으로 아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잘하는 짓으로 아는 것 말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용외교 촉구했다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쪽에 기대고 다른 쪽과 적대하면 경제는 폭망, 안보는 위기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위험이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지요. 아무래도 싸놓은 똥 치우느라 고생 좀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재명 대표 만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부,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가 양안 문제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의 입장은 일괄되게 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외계인 외래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런 통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이 민주당을 향해서 중국과 원팀이냐 이렇게 비판했었는데요. 이렇게 외교부가 꼬랑질을 내리면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원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김기현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충분한 포병 탄약 보유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포탄을 대량으로 반출해 안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충분히 포약 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포탄을 주고도 남는다는 건지 아니면 주지도 않았다는 건지 말 잘해야지 괜히 말 실수하면 큰일 추른다는 거 북방부 아셔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땅 밝기도 전에 반도체 청구서 보낸 미국. 이게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서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 기업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반문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나온 요구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가기도 전에 이러는데 미국에 도착한 윤석열 밥 한 끼 잘 먹이고 궁디 팡팡 해주면 이거 얼마나 퍼지고 올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시종 외교, 국익 외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은 과연 알고는 있을런지 기대 안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의적 상대만 고르는 윤석열 스타일이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대통령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홍보 활동이 활발합니다. 이런 홍보 활동은 온라인을 넘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홍보 영상으로 전국 146국 6곳의 전광판에서 상영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콜 보기 싫어서 뉴스 안 본다는 사람도 많은데 전국 146국 전광판에서 그 얼굴이 나온다면 국민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이거 약값 청구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호의적인 사람만 골라서 소통한다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아집, 고집이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용호 의원이 난 5만 곳에 구걸 안 했다. 이런 발언 논란이 열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 3%라는 꼴지로 시작했으나 5만 곳의 도움을 구걸하지는 않았다고 말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는 정광훈 목사 등과 연대했던 김기현 대표를 사실상 저격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김기현이 입 닥치고 있으라니까 열받은 모양입니다. 하긴 김기현이 아니더라도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오래 버티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북한에서 배웠을라나? 아무튼 오늘도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검찰 권어수 갑자기 소환조사 이게 열 한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공조에 나서자 검찰이 권어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권어수 전 회장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권어수를 불러서 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 입단속을 시킨 건지 조금 갸우뚱한데요. 검찰은 이런 의혹이 자꾸 생기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공적 인물 문제제기 허용돼야 한다. 이게 열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김성애 전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의혹에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맨날 지들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면서 얼굴 하나 내비치는 건 왜 이렇게 쪽팔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송영길 사과는 정부와 다른 모습 이렇게 얘기한 게 13번째 소식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한 것 정부 여당과 차별화를 보인 것이라고 살짝 치켜 세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과와 반성 빠를수록 좋지요. 그 말에 동감은 합니다만 이렇게 훈수 잘못 두면 뺨 맞을지도 모릅니다. 정치 구단이 아마추어처럼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경관대 교수들 최대 규모 시국선언이 14번째 소식입니다. 성경관대 교수 연구자들 248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교수 연구자 숫자는 개교일의 최대 규모로 생각된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성명에는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단지 수사가 아니다. 망국이 윤석열의 의지는 아닐까 이렇게 교수님들의 걱정이 분명 현실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아는 스카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김건희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이게 15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이 김건희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주당의 우상호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관사 이전 당시 김건희 개인 문제로 장경태 의원은 캄보디아 빈곤 포로노 문제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겁니다. 미국행 비행기 뜨자마자 엿먹어라 이건가 본데요. 참 알아서 잘 돋이는 애완견들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풍자 이후로 시화전 조기 폐막 16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김건희 씨를 풍자했다는 이유로 춘천 약사천에 설치됐다가 철거돼 논란이 일었던 후작 부인과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전시될 예정이었던 시화전 작품 30점이 모두 철거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화전은 일주일 일찍 폐막됐습니다. 너무 전곡을 찌르니까 풍자로 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참 예민하지요. 아무튼 이 후작 부인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후작 부인 정지민 씨 좌파도 우파도 아닌 퐁파드르 후작 부인은 백앤머리 파였네 폭탄주에 취한 귀족들만 몰랐던 거지 용산의 백앤머리 파 그녀 우아한 흰색 원피스 입고 오늘도 뉴스에 나오시네 루이 15세는 그녀의 말만 듣지 20년간 처녀로 15년은 창부로 7년간은 투쟁이로 보낸 여인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호들갑 떨며 철거까지 해야 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곡을 찔렀남 보였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에도 택배노조 생겼다가 17번째 소식입니다. 쿠팡 택배에서 일하는 쿠팡 퀵플렉스 쿠팡 택배노동자들이 택배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쿠팡 CLS의 부당해고와 지속되는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쿠팡 택배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우리 기다려지는 택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배달오는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요.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분들만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 맞죠?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검은 반도체 김 세계화 나선다가 18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대표 수산식품인 김의 세계화에 나섭니다. 작년 기준 6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김 수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김, GIM이라는 고유 명사를 전 세계에 상품화하겠다는 전략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반도체 내주고 김 장사하려는 건 아닌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유되면 이 김 농사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참 걱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팩, 백팩 뒤에 매는 거 있죠? 민폐족의 시민의식 필요하다. 19번째 소식입니다. 백팩을 매고 대중계통을 이용하면서 주변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폐족을 두고 시민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한편 백팩 배려를 강제하는 건 불편하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백팩을 앞으로 매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백팩을 앞으로 매면 백팩이 아니지 말입니다. 아무쪼록 내 몸에 붙어있는 거라면 남의 몸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하셔서 대중계통을 이용하실 때 얼굴 때리고 아프더라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2030 열광, 위스키, 국민술, 소주도 제쳤다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MG세대에게 인기를 끈 위스키의 올해 1분기 수입량이 동일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아저씨 술로 불리던 위스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분 홈술 열풍과 함께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끈 결과로 보입니다. 여러분 소주 한 병에 5,6천 원씩 하니까 집에서 위스키 한 잔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뭐래도 술은 공짜 술이 최고지요. 이곳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여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상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미 일정이 시작됨에 따라 여야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 방문길에 나선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렇게 온 나라가 관심있게 지켜본 일은 극히 드물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어 혼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여상의 오늘 정치 기상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왔다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높은 파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도 바다는 변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라는 레이첼 라우미 레멘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파도에 몸을 싣고 있다 보면 가장 많이 떨어지게 마련이지요. 파도를 타는 서핑 선수가 아니라면 잔잔한 바다를 선호하겠지만 우리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성난 파도를 이겨내는 방법은 반복된 연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여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트리 오후 1시 박대희 기자의 팩트체크 오후 5시 응징의 부활 그리고 오후 8시 이정은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출근길 아침 7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여상의 신통화를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한다고 하지요. 적어도 윤석열, 김건희가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여상의 신통화는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전 8시 유영아의 신통화는 서울의 원칙, 김건희! 음수츠 초기, 김건희! 주인공의 신통화는 서울의 아 cœД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은 인통화는 서울의 아이언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성화는 서울의 아이언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정성화의 공식입니다. 개인적인 인통화의 공식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한테 유린다 해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서 도움을 받을 적은 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일본은 위로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이런 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문단이죠. 청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이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 가. 빈거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이요. 국정운영에 청공이 개입한다고 인거관계를 보고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컷! 본 다큐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